반갑습니다. 개념편입니다. 제목 그대로 9주만에 화학원의 모든 개념이 완성이 되는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강좌와 교재를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 너무 학생들이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선배들이 그러는데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선생님 수업을 맨 처음 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함께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누구나 함께 처음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강좌와 교재가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입문 특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미 다 완강의 형태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입문 특강을 듣지 않고 오게 되면 조금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문 특강의 내용이었던 볼륨이 크다거나, 입문 특강 제목에 맞지 않게 난이도가 있는 형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학교 때 개념을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문 특강을 숙지하고 오셔야 매끄럽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고1, 이때 저는 이미 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더 쉬운 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입문 특강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선생님은 항상 처음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 진짜 공부는 처음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주의고요. 어려워야 공부지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항상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왔거든요. 반드시 맨 처음은 겉탈기식의 공부가 아닌 모든 개념을 다 배워주셔야 되고요. 그 개념에 따른 문제풀이까지, 난이도 있는 변별력 문제까지 어떻게 빠르게 일관되게 패턴을 되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그 방법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개념편치고는 많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개념편치고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어차피 우리가 풀어내야 될 문제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필요가 없지요. 정말 9주 동안 완벽하게 탄탄하게 9주 완성 개념편으로 화학을 공부를 하셔서요. 3월달부터 모의고사 성적을 내시자고요. 그래서 화학원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서 여기서 배웠던 문제풀이를 가지고 그대로 유연함을 시야를 넓히시면서 수능까지 가지고 가셔야 1등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능은요. 정말 수능과학은요. 전체적인 시간 운영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풀이법을 가지고 뭘 묻는지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접근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개념편은 어렵게 시작을 하시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개념편치고는 어려운 건 맞지만 선생님이 정말 내용을 잘게 잘게 세분화를 시켰기 때문에 개념조금의 문제 또 개념조금의 문제로 잘게 잘게 최대한 세분화 시켜서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교재를 편집을 했기 때문에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선생님 저는 노베어라고 하는 분들도요. 분명히 같이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강으로 강의를 딱 틀면 그냥 단순하게 보고 듣고 흘리는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보고 들으시면서 최대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이 문제풀이에 대한 내 걸로 만드는 채화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런 형태로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암기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채화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주완성 개념편 올해는요. 대부분의 모든 강좌를 현장버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 풀 때 현장에서 5분을 주고 10분을 주고 많게는 20분까지 주는 문제가 있을 건데 그대로 올 노출할 거기 때문에 제발 3단원 쉽다고 개념 패스하고 문제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모든 개념을 다 쫓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몇 분 동안 풀어내야 되는 건지 전부 다 현장버전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준비하시고요. 강의 켜시고요. 1강 클릭하시고요. 집중해서 현장에서 호흡하는 형태로 같이 9주 동안만 쫓아와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강좌가 다 현장버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뭐죠? 1단원과 4단원은 좀 어려워하고요. 선생님 전 2단원도 좀 많이 까다로워요.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누구나 다 3단원은 쉬운 단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단원은요. 스튜디오 버전으로 과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단원, 2단원, 4단원의 밀도를 좀 높이면서 더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3단원이 좀 쉽다고 해서 문제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요. 분명히 놓친 개념, 오개념이 있을 거니까요. 반드시 개념 듣고 문제 풀고 전문학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야 되고요. 현장에서 노출되는 그대로만 쫓아와 주시면 되세요. 두 차별 과제가 매주 붙을 건데요. 그 두 차별 과제도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전문학 해설 강의를 듣는 형태로 해서 아, 이거 묻는 거구나. 이해와 체하가 나한테 정확하게 되는 게 어떤 건지를 느끼시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방법을 가지고 끝까지 일관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본인이 되셔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겉할 키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생님은요. 자, 이건 풀커리 중에서 첫 번째 커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커리. 다음 교제에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할 게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담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3월 달부터 분명히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도록 과학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릴 거다.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 버전으로 1월 4일 날 개강이 될 건데요. 12월 27일 날 미리 강좌를 오픈해 드릴 겁니다. 3단원이 완강된 상태로 오픈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요. 화학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는 분들은 3단원을 먼저 숙지하시고 1, 2, 4단원 현장 버전으로 따라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기 사회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27일 날 미리 3단원은 완강된 형태로 먼저 오픈해 드릴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입문특강을 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쉬워서 이 정도는 내가 알겠지? 라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강의 듣는 그 속도를요. 조금 높이더라도 반드시 모든 입문특강을 다 숙지하시고 개념편으로 오셔야 매끄럽게 우리가 함께 진행이 될 거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입문특강 그리고 1강에서 그리고 3단원에서 많은 분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